12시에는 여기가 있죠 뭐 아 나 이거 오늘 저거 주입해 왔어. 실란트가 없는 것 같아. 실란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바람이 자꾸 빠져요 지금. 내가 불타워 주고 빨라와서 얼마만큼 그 배터리 차이나면 안 봐야 돼. 아 형님 오늘 배터리 보조 2개 가져왔어요? 네. 그리고 슬퍼할게요. 에스엘이 파크팀이지. 우리는 풀전기. 파크 졸업했는데. 우리는 무게로 내려가는 사람들. 이제 뒤따로 업 하지 말고. 업 하지 말고. workout. judge. 5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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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